네 안녕하세요 팽개피입니다 MLBB 컬러에도 퍼스널 컬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올 초에 출시돼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메이크업포에버 MLBB의 정서 루즈 아티스트 벨벳 누드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하는 툴을 만들었고요 우리 메이크업포에버와 같이 자가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퍼스널 컬러를 찾고요 여기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들 베이스와 블러셔와 립까지 같이 퍼스널 컬러별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메이크업포에버는요 프랑스 파리의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브랜드로서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공동으로 작업에 참가하고요 거기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제품만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MLBB 추천템들이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아티님들은 본인의 퍼스널 컬러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퍼스널 컬러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가진단 서유문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피부가 노랗다 해서 시작합니다 저는 약간 노란 기미가 있어서 예스고요 예스면은 핑크보다 코랄 립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노고요 화이트보다 크림 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노고요 골드보다 실버가 더 잘 어울립니다 이건 예스입니다 눈동자가 밝은 편이고요 그러면은 노고요 화려하고 선명한 컬러가 더 잘 어울립니다 네 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쿨톤 나왔고요 겨울 쿨톤으로 나와서 이번에 추천해주시는 진티지 로즈 립과 웨이레버 로즈 블러셔를 오늘 메이크업 했는데요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루즈 아티스트 벨벳 누드룹의 발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페일 핑크 채도가 빠진 모브 핑크라서 여름 톤에 추천드리고요 103번 더스트 핑크 코랄의 무드 한방울 소프트 코랄이라서 본분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105번 모브 핑크는요 여름 쿨톤이 쓰실 수 있는 MLBB의 컬러고요 107번 브릭 로즈 MLBB의 정석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가을 웜톤이 쓰실 수 있습니다 109번 소프트 브라운은요 브릭 로즈랑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더 명도가 낮은 컬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을 웜톤에 추천드리고요 320번 브릭 코랄입니다 채도가 지금 올라간 가을 웜톤에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빈티지 로즈 톤 다운된 로즈 핑크라서 겨울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MLBB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블러셔 아티스트 블러시고요 부드럽게 밀착되고 선명하게 발색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총 13개 제품 중에서 오늘은 퍼스널 컬러 기본 4가지 템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300번 애니웨얼 피치입니다 봄 웜톤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요 발색이 굉장히 잘 돼서 팍이 피어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컬러고요 220번 조이풀 핑크입니다 여름 쿨톤한테 추천드리고요 피부결을 보정해서 결점 없이 부각되고 되게 생기있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200번 레벨 블라썸입니다 레벨 블라썸 같은 경우는 살짝 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을 웜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이고요 마지막이 230번 에얼 에버 로즈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블러셔로도 하고요 사실 섀도우에도 섞어서 올렸는데요 로즈빛이 굉장히 쿨톤한테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모델 분 모셔서요 퍼스널 컬러 진단해서 어울리는 메이크업 제품들로 직접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새미 모델님 모시고요 우리 저희가 메이크업 포에보랑 개발한 진단 키트가 있어요 이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브라이트고요 봄에 라이트입니다 봄 브라이트 있을 때 굉장히 생기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여름이요 피부가 워낙 깨끗하셔서 여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름 올리면 살짝 흑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칙칙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가을 웜톤입니다 가을 웜톤 많이 어두워지죠 좀 노래지기도 하고요 입술 주변에 좀 까만 게 보이는데 예뻐서 다 예쁘긴 해요 겨울 쿨톤입니다 겨울에 브라이트고요 확실히 잿빛이 올라오죠 쿨톤일 때는 얼굴이 흰색이 올라와서 조금 피부가 화사해지지 않는 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봄에 웜톤인데요 피부 깨끗해 보이고 화사하고요 눈동자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색이 있어 보이시죠 메이크업 후웨브에서 더스트 핑크랑 애니웨어 피치 추천해 주셨는데요 변신해서 다시 한 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HD 스킨 쿠션을 활용할 건데요 얇은 초밀자 커버로 내 피부인 듯 자연스럽게 빛나면서 뛰어난 커버력으로 무결점 피부를 완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잔주름이나 모공, 요철 등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 모델님은 피부 고민을 매끈하게 채워주는 하이퍼 블러링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쿠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러셔인데요 아티스트 블러시는 총착 스킨 퓨진 테스처로 선명한 발색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델님은 봄에 웜톤이시기 때문에 애니웨어 피치 컬러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즈 아티스트 벨벳 누드 립을 바를 건데요 봄에 웜톤이시니까 103번 더스티 핑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벳 누드 립은 바르지 않은 듯 편안한 소프트 매트 립이고요 크리미한 텍스처로 벨벳처럼 부드럽게 발리며 바르지 않은 듯 가볍고 편안하게 밀착되는 소프트 매트 피니쉬 립입니다 히알루로산과 호호바 오일이 함유되어서요 각질 부각 없이 처음 패팅 그대로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까지 올리니까 정말 봄에 웜톤에 화사한 느낌 잘 보이고 있네요 메이크업의 마무리는요 24시간 당김없이 촉촉하게 강력 세팅해주는 리스트 앤 픽서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메이크업 포에버와 콜라보로요 MLBB에도 퍼스널 컬러가 있다 영상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퍼스널 컬러 포인트에 맞는 메이크업 많이들 추천드리는데요 항상 그런 메이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은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MLBB 메이크업을 하시고 싶으실 때 참조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전 매장에서요 벨벳 누드 립과 쿠션을 동시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요 4만 4천 원 상당의 미스트 앤 픽서 정품을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니까 더보기란 보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와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인생 착불 벨벳 메이크업 완성해보았는데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퍼스널 컬러로 인생 착불 컬러를 찾고요 벨벳 메이크업 컨설팅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팬 대표의 퍼스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